술을 들어 개그를 주며 술을... 아니고 술을 들어 개그를 주며 술을 들어 개그를 주며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술도 어렵네 술을 들어 개그를 주며 임술지 출 7월 기망 임술지 출 7월 기망 지대로 하는구만 적뼈 깡패를 띄워 적뼈 척...척벽 시단 척벽 옥강 패르르 띄워 이힘기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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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일정어 정풍은 서래허구 정풍은 서래허구 대충 하지 말고 정풍은 서래허구 정풍은 서래허구 수파늑은 부릉이라 수파늑은 부릉이라 수파늑 수는 스타카토가 있고 수파늑은 부릉이라 수파늑은 부릉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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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을 틀어 개그를 주며 술을 틀어 개그를 주며 술을 틀어 개그를 주며 술을 틀어 개그를 주며 개그를 주며 개그를 주며 개그를 주며 며 하고서 또 한 박을 쉬죠 개그를 주며 이렇게 겉절이구 요조치장 노래 얼째 이렇게 갈 거예요 거기까지 안 나가요 여기에서 이거 잘하기도 힘드니까 거긴 안 나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임술지 추 7월 김아항으 하나 둘 셋 임술지 추 7월 김아항으 척뼈 깡 배를 띄워 헤이 척뼈 깡 배를 띄워 좋아요 임기서지 넌 일저거 임기서지 넌 일저거 넌 일저거 정풍은 설해 없고 정풍은 순설레허고 숲파늑은 불흥이라 숲파늑은 불흥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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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을 들어 개그를 주며 숲을 들어 개그를 주며 많이 좋아졌어요? 하나 둘 셋 얘는 세 박 보내고 시작하는거 알죠? 우리 백바리 설거 하나 둘 셋 보내고 하잖아 백바리 설거 설다 이렇게 하잖아요 얘도 세 박 보내고 시작해요 임술지 추 7월 김어항 세 박을 보내고 시작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? 네 번째 박에서 시작하는거에요 시작 임술지 추 7월 김어항 시작 임술지 추 7월 추 7월 추 7월 잘 놓아야 돼 처음부터 추 7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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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 고런걸 잘해야돼 고런걸 잘해야 조백있다고 그래 그러고 소리좀 허네 소리를 어는거에요 어려운거 배웠네 그런데 임술지 추 7월 뭐 이상하게 하며 그러면 뭐에요? 그건 안돼요 임술지 추 7월 기멍 이렇게 해야 되시죠 임술지 추 7월 기멍 저 뼈 저 뼈 저 뼈 저 뼈 깡 배를 띄워 저 뼈 깡 배를 띄워 임기 서 지 논일 저거 임기 임기 임기가 아니야 임기 임기 서 지 시작 임기 임기 서 지 지 논일 저거 논일 저거 정 정 풍 은 설 에 거고 명창 되겄어 정 풍 은 설 에 거고 음으로 해서 올라가야돼 정 정 풍 은 정 풍 은 설 에 오고 숲 파 늑은 부르 흥 이라 숲 파 늑은 부르 흥 이라 부르 흥 이라 수 수 수 수파는 수 파 늑은 시다 수 파 늑은 부르 흥 이라 숲 을 들어 개그 을 주며 숲 을 들어 숲 을 똑같은 음으로 숲 그리고 들어해서 음을 들어야 돼 숲 을 들어 개그 을 주며 시작 숲 을 들어 개그 을 주며 그렇게 거기까지 나하고 같이 한 번만 하고 보렴 들어갑시다 조금씩 배워드릴게 왜냐 임술지 주치로는 다른 안 했어 지금 여러분이 졸라서 하는거지 수준이 배울 수준이 아냐 근데 지금 해주는거에요 본말인지 알죠 예 임술지 시작 임술지 추 치고 김마왕 저 뼈 깡패를 띄워 이 비소지 논의를 쪄어 그 정 풍 풍 설에 오고 수 바르 권 부릉 이라 숲 을 들어 개그 을 주며 까지 에 여ữ 이라 이라 이렇게 제대로 응 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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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